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무엇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교회 식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엄마 아빠 오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편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즐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와.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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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